안녕하세요, 여러분! 뷔 민호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 민호우.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 민호우. 항상 올 때마다 굉장히 쾌적한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항상 뭔가 힐링하러 온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하긴 했지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잠을 잘 잤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are the features or the must-have of a male goddess? 그냥 남자로서의 무언가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멋진 가치관 그런 것들 Do you feel stressful being the male goddess of everybody? 아니, 기분 좋습니다 Okay, actually, some of the attributes that people would associate this male goddess to is your appearance So if you were to rate your attractiveness from 1 to 10, what would it be? 일단 저의 매력보다는 제가 기존에 했던 배역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매력보다는 캐릭터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음, what about, you know, speaking of music, previously you released some singers any upcoming plans of releasing more songs? 네, 제가 이제 또 10월 4일부터 투어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제 두 번째 앨범이 나올 것입니다 아, 정신 녹음은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 중의 하나가 중국어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쉽지만 얼마 전까지 영화 촬영 때문에 굉장히 바빴었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는 중국어 버전을 하면 실리진 못할 것 같아요 OK, speaking of the movie, Gangnam Blues, right? I'm sure all of us are really excited for it to be released Can you share us som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that you've gotten out from this movie while filming it? 일단 너무 이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하고 Gangnam Blues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말끔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역할에는 얼굴이 말끔하면 안 돼서 음, 촬영하는 한 6개월? 그 정도 동안 얼굴에 로션도 안 바르고 제 외모를 하나도 가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아마 보시면 아, 이민호가 원래 저렇게 나이 들어 보였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어려워지는 중입니다 I am coming back to myself now, so I'm working on it A number of your roles from TV dramas from From Well to Do families as he mentioned earlier on, like, Hess Are you worried about being stereotype? Like, what other roles do you wish to try in your acting career? 어, 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재벌 역할을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20대가 가기 전에 저의 이런 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확 풀어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강남 Blues에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묵직한 캐릭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Okay, and maybe you can tell us a bit more about your future plans for your career? Any updates? 일단, 어, 이제 9월이 거의 다 같죠 네, 9월이 거의 다 같고 10월부터는 해외에 이제 여러 국가의 펀드 만나는 자리 투어 공연을 내년 1월까지 계속 이제 주말마다 할 거고요 그리고 한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영화 새롭게 시작하는 강남 Blues 홍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올 하나가 될 거 같아요 Last but not least, any words for our Singapore fans? 네, 항상 응원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 잘 받고 있고 항상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랑 주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게 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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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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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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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